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있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본봉투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더 이상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직 일각에서는 김경률 비대미 의원 사퇴를 요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풍성 출마하는 비대위원 집을 내려놓는다라는 얘기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부터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럼 강에서는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볼까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건 제 입장이 변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김건희 여사의 사과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때 입장이랑 다르지 않은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던가요?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그때 말씀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건 아니고 제가 드렸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사를 공천하겠다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손들어준 거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쪽에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이런 일종의 실수가 생긴 셈인데요. 저는 사퇴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여기서 아마 대통령실에서 초기에 나온 반응을 보면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 정도로 이 결말이 날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거취를 지금 결정하지 않고 이틀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길어지면 대통령의 의미적 소리 나오겠죠. 저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퇴할 이유는 없다 봅니다. 누군가 얘기하기로는 총선을 출마를 위한 비대위원의 사퇴로 마무리 지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출마하는 비대위원도 사퇴할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지금 교착상태 풀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접근컨대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더 이상 밝혀질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극명하게 경찰과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에 의해서 사실이 드러났고 송영길 돈봉투 사건은 녹취록과 여러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새로이 드러날 것이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역시 경제사건에서 밝혀져야 할 핵심적인 상황으로서 자금의 흐름이 모두가 밝혀졌습니다. 왜 이와 같이 명확한 사건들이 흐름들이 민주당만 가면 꾸해지는지 흐릿해지는지 정쟁의 영역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은 정치 테러 대책위원회라는 황당무계한 위원회로 귀결됐습니다. 송영길 돈봉투 사건은 검찰 앞 1인 시위를 넘어서 정치검찰 해체당 창당선언이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황당무계한 사건을 초래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끊임없는 정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주당의 태도와 발언들로부터 정치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행태가 우리 사회의 정치개혁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도에 의회의 인물이 화제가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쇼펜하우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던 부문자는 명랑입니다. 항상 명랑하게 살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좀 명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쇼펜하우를 말하면 내일쯤 또 쇼펜하우는 누구에 비유한 거냐 대체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쇼펜하우와 얘기하셨는데 쇼펜하우 얘기하셨는데 혹시 어떤 뜻으로 언급하실까요? 명랑하게 살고 싶어서 항상 명랑하게 그 이후에 이제 유튜브가 저 앞에 있어서 택시 더 이상 밝혀낸 거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죄송한데 발신 안 돌려 더 이상 밝혀낸 거 없다고 하셨잖아요 잠시만요 네가 싼 똥이 되어서 네가 책임을 되어있는가라 더 이상 밝혀낸 거 없다고 하신 거네 어찌 그런데 어떤 뜻인지 전국이 적극적인 코어지고 이itudes